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권유받아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는 황하나.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2년 전 이맘때 박유천 씨와 황하나 씨는 연인이었어요. 두 사람 SNS에서도 애정을 과시하는가 하면 굳건한 사랑의 징표로 서로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박유천 씨가 군복무를 끝낸 한 달 뒤 결혼을 약속하고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결혼, 연기를 거듭하더니 두 사람은 결별에 이릅니다. 두 사람의 비극, 이때부터였을까요? 상승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 뭐 황하나? 경찰이 파악한 황하나 씨의 마약 투약 시점은 2015년 2번, 2018년 4월, 그리고 올해 초 2, 3차례인 걸로 알려졌어요. 황하나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고 유통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 초 투약 현장에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 연예인 A씨. 황하나 씨가 이 A씨를 전 연인이었던 박유천 씨로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박유천 씨가 필로폰을 관해서 투약했고 올 초에도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한 걸로 정해졌고요.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연락을 받은 박유천 씨는 대구 긴급 기자회견을 엽니다. 저는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견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경찰은 황하나 씨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박유천 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에요. 별별 후에 저는 황하나에게 협박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2017년 그 시기에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생각했을 때 제 곁에서 저를 좋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었고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때 사랑을 나눈 두 사람 이제 서로에게 화살을 겨누고 있네요. 진실은 곧 밝혀지겠죠?